울산 시민들이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지역 현안 사업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지난해 뽀로로 타마파크가 울산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관심이 크셨을 텐데요. 1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습니다. 유영재 기자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국회의원이 북구 강동관광단지를 찾았습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이상원 의원이 초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현행 관광진흥법 규제가 심하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에서 계료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광단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직까지 최종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동안에 이 법을 통과될 수 있도록. 울산에서는 뽀로로 테마파크가 관광진흥법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뽀로로 테마파크 사업자는 강동관광단지 8개 지구 가운데 테마 숙박지구 한 곳만 개발할 계획인데 현행 관광법은 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를 분할해서 개발할 수 없으며 또한 전체 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사들여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외곽 순환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된다면 강동권 개발은 틀림없이 박차를 가할 수 있으나 생각됩니다. 뽀로로 테마파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호텔 등 숙박시설과 실내외 테마파크, 워터파크와 테마공원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울산 시민들이 가진 관광 레저 수요를 지역 내부에서 손쉽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강동권 개발은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